연장방송을? 연장방송 안해. 씨발할꺼야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 지네 아 너 두번째 파트 이겼어야 되는데 그거 아 두번째 파트 다 이겼는데 진짜 그게 우리의 최고의 집중력이었다 두판 이긴 다음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아 최고의 집중력이었는데 시리우스만 열심히 때려야겠다 좋아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 생각봐 어 막혔어 아 막퇴임이랑 안하니까 편해 아 이렇게 편하다니 야 이렇게 편해 9등급 9등급이네 이제 방송소리 좀 키워야지 전 배틀라이트 사상 가장 집중해서 한 게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잘하는 스트리머들을 이겼습니다 저렇게 잘하는 스트리머들을 이겼습니다 9등급인데? 저분들 지금 아 막 이기고 그러니까 저분들 이제 게임 열심히 하면은 지금 어? 저분들 9등급 C등급에 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들어가자 그래 가도 되겠다 카운터를 안쓰네 그러네 이거 솔직히 우리 달머리씨 카운터는 진짜 안써 아니 어? 뺏겼다 다행이야 피했네 그렇지 아 이거 positioned 맞다 지금까지 안 쓴건 이걸 위함이었나? 저장면을 위해서? 저장면을 위해서? 반전을 위해? 안쓰고 있길래 당연히 안쓰겠지 했는데 말툭 도망가는데 말툭 도망가는데 좋아 와 궁우 미는거 짱멋있다 이거 명장면가 그거 실수로 미는거 같았는데 내가 봤을때는 나는 얘가 궁우 썼다는 생각은 안했어 그냥 밀려고 했는데 절대 노린게 아니야 나 봤을때 실수로인거 같았는데 난 그냥 밀라그랬어 근데 하필 걔가 거기 맞은거 뿐이야 와 스트리머님 멋있다 하필 실수가 거기에 맞았어 우리 이제 잘하는 방송으로 가도 되나요? 못하는 방송 아니고? 아 이기자 이거 이겨서 다 아까 세판 진거 다 복구해도 좋겠다 20점 20점 줘서 복구했으면 좋겠다 진짜 오 석화쓰기 시작했어 야 카운터치면 어떻게 해 야 집중해 약간 막대님들이랑 어 한 것처럼 아 이거 근데 나도 집중이 좀 안돼 아 약간 두번째판에 너무 최선의판을 냈기 때문에 오오오 아니 나 반응이 좀 이상하니까 약간 이상한데 뭔가? 뭐지? 어? 미치겠네 아, 저런 반응이 좀 이상한데 아, 안돼! 이 와중에 먹혔어! 좋아 한 범이라도 보내면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아, 가운데 뺏겼다 어, 반응이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아, 안 때리냐 저리가 저리가 석화는 안 좋지 안 때리냐 왜? 석화는 풀렸는데 후우, 저거 맞은다 후우, 저거 맞은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좁아지면 쟤네들한테도 좋을 수 있어 맞아 안 돼 오우 어, 얜 죽었다 안 돼 아, 망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대머리가 훨씬 더 못할 거야, 내 대머리를 노려야 돼 아, 내 애들직 죽어서 그러네 아이 쟤네가 날 놀이네 그러면 작정하고 놀이네 그때 내가 열심히 등짝 패줘야 되는데 지금 진짜 열심히 패 아 전판에서 내가 실수했네 아 반응이 좀 이상했어 누리야 약간? 어 어 카운터 진짜 카운터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나? 누가 쓰라고 했나? 아이 또 뺏겼네 저거 바로 움직임이 좀 다른데 사람이 바뀌었나는데 오 움직임이 진짜 달라졌어 먹어라 아이 이런 먹어라 하지 말고 니가 때려 니가 아니 내가 먹어 나한테 얘기한거야 먹으라고 오우 오우 큰일날 뻔했다 미치겠다 야야야야야야 flames 이 pro 작은 구술 큰 구술은 욕심내지 말고 제가 먼저 때리는거 기다리고 지금이다 그렇지 저 모공풍 생기겠다 아 벤이 쓴거 같은데 잡은구슬 잡은구슬 포기 아 망했다 내 생각에 쟤 붕 생겼을거 같애 와 아니다 다행이다 저거 쓴다 굿굿 안돼 이걸 아하 안돼 아 뺏기겠다 아 붕 있을거 같애 글쎄 아아아아아아 크으으으으으으ㅡ 안녕하세요 흠흡 흠흠 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나 여기 계속 죽지 아 유압한데 아 왜 계속 죽지 유압한데 이거 얘네한테 지면은 안되는데 아 점수 뚝뚫뚫뚫뚫뚫 이거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흑 아 키보드가 이상한데 지금 드디어 맛이 갔나? 아 이거 이거 집중 집중 프레야가 차라리 날 따라다니라 안돼 안돼 아이잉 아이잉 아 안 먹히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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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막 찼어 오케이 먹어라 좋아 오케이 저 돌을 미리 위치에 던지신 다음 그쪽으로 날리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맞게 날아가서 콤보 형식으로 2번 하고 날아가 8점 주네 7점